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슬프기보단 헛웃음이 나오네요. 지난 금요일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 다녀왔어요. 30대 동갑 커플이고 4년 연애했는데 작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코시국이라서 분위기 살피다 해가 넘어갔고 올해는 작게라도 그냥 진행하자 해서 예비 시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 다녀왔어요. 처음 뵙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우연히 뵌 적은 있었어요. 유명한 곳에서 과일 세트 준비해서 갔고 저녁 먹고 과일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종이를 한 장 주시면서 어린 시절 학창시절은 어땠는지 사회생활은 어찌했는지 등등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종이에 한번 쭉 작성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네? 했더니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니 며느리가 어떻게 자라온지 궁금하고 알고 싶기도 하다고 자소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테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적으라고 하셨어요. 남친 표정 보니 남친도 모르고 있었는지 당황한 듯 웃으며 아 나도 예비 처가 부모님 뵈러 갈 때 드리게 같이 써야겠다. 하면서 종이를 갖고 오더라고요. 일단 분위기상 펜을 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을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종이를 아버님께 드리고 저에게도 시부모님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시는 거니 아버님께서 먼저 작성해서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분위기 싸해지고 더 이상 앉아있을 상황도 아니어서 오늘은 먼저 가보겠다고 식사 잘했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화나셨는지 아무런 대답 없으셨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하시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셔서 다음에 좋은 기분으로 다시 보자고 하시길래 다른 대답은 안 드리고 그냥 인사만 드렸어요. 차를 안 가지고 와서 남친이 데려다주는데 차 안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리하자고. 남친이 아버지는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은행 다니셨으니까 예금 관리 조언도 해주시고 하려고 그런 거라고 말하던데 그건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 할 얘기도 아니었고 내가 아니라 해도 너 집에 가면 아버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실 거라고 그냥 정리하자고 했어요. 머리 아프니깐 가타부타 더 말하지 말라고 일단 정리한다고 알고 너도 너희 집에 말하고 나도 우리 집에 말하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걸 했더니 주말 내내 연락 오는데 생각 정리되면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문득문득 그때 그 눈물이 나려고 했던 감정이 생각나서 화가 납니다. 아니 논술 전형 예비 시부모는 또 남생 처음 듣네요? 글빨 딸리면 결혼 못하는 건가요? 이 와중에 댁도 어디 한번 써보라는 쓰니 똑부러져서 마음에 들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키우고 싶어요. 잘했어요. 결혼 전부터 절이 나오는데 결혼 후 어찌할지 훤히 보이네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바로 제지하지 않은 남친이라니 끝낸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은행은 다니셨지만 사람 만나는 법은 모르시네요. 아니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서면 제출이야? 선보는 자리가 왜 지들만 며느리 평가하고 알아보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시부모 평가하는 자리인데 아직도 이 시대에 이런다니 한심하네요. 우선 저는 아들딸 가진 부모인데요. 거기서 어쩌지 하면서 종이에 긁적고 분위기 맞추고 앉아있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처음 인사관 자리에서 그런 대접 받으며 앉아있었다면 밤에 몰래 울었을 거예요. 부모로서 상대방 집에서 무시당하고 온 내 자식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